가수 던이 현아와 결별 이후 나온 허위 합성글에 더럽고 불쌍하다라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라며 항상 응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었죠. 이후 던은 해당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결별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아는 던과 지난 2016년부터 만나왔으며 2018년부터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6년동안 열애를 이어왔던 만큼 네티즌들은 꽤나 충격이 크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던이 돌연 고소선언을 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에는 던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허위 합성글을 올려 현아 던 결별 사유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합성된 글에는 저에게 모든 과거를 속이고 숨겼습니다. 저와 연애 중에 다른 남자와 은밀하게 만남을 가졌고 아이의 존재도 숨겼습니다 라며 고등학교 때 잠깐 동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낙태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라는 등의 음모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던은 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던입니다. 길게 말 안 할게요. 해당 글 제가 쓴게 아니고 허위 사실 유포한 저 비겁하고 더럽고 불쌍한 분 고소하겠다며 헤어졌어도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하고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진실되고 멋있는 사람이자 앞으로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티스트라고 남겼죠. 이어 제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들을 좋은 곳에 쓰세요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 넘는 저런 유튜버는 참교육 들어가자. 와 진짜 강심장인가? 저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네? 나는 합성인 줄 모르고 진짠 줄 알았는데 합성이었구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던의 고소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